안녕하세요! 너무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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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특히 퍽퍽퍽퍽퍽 deep 매콤한 고추냉이 젤리 매콤달콤달콤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오도독 오징어 오징어 두개의 촉촉함은 아주 맛있어요 저는 다진 마늘을 많이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다진 마늘을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요 굳이 더 맛있게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젤리 매콤한 마늘 새우가 너무 매콤하고 맛있어요 새우가 매콤해서 매콤하고, 맛있어요 마시멜로우 바삭바삭 주먹밥 팽이버섯 바삭바삭 마지막으로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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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정말 맛있어요! 파는 소스 핫도그 바삭바삭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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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오징어 매콤달콤달콤 스팸 정말 맛있어요! 너무 맛있어요! 정말 맛있어요! 너무 맛있어요! 너무 맛있어요! 고춧가루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 쭛인가봐. Down! 너무 맛있어요! 오늘 영상도 잊혀서gangen기 때문에 마지막.